요즘도 이도형이 붙어? 클로징 캠핑 때 붙지 말라고 했잖아. 아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되게 막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애교가 많아졌다고 하나? 뭐 애교가 많아졌다고 하긴 애매해. 뭔가 되게 막 되게 막 엄청 붓고 막 애교 부리고 막 뽀뽀하려고 그러고 막 그 어렸을 때 아빠들이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. 막 안고 매달리고 뽀뽀하고 괴롭히고 붓고